네 지금 제 앞에 있는 제품이 나이키 티앤포 나인이죠 티앤포 나인의 엘리트 미FG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는 아마 레전드 엘리트의 몬테벨로나를 뜻하는 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존의 엘리트랑은 다른 별도의 버전입니다 별도의 버전인데 이 제품의 지금 가죽 이 가죽은 제가 지금까지 손으로 만져본 가죽 중에서는 가장 부드럽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캥거루 가죽의 원피의 느낌이 가장 잘 살려져 있는 제품이 아닌가 미즈노 제품들도 있고 온갖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런걸 어쨌든 통틀어서 제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부드러운 그 느낌을 갖고 있는게 바로 이 몬테벨로나 제품의 어퍼입니다 이 가죽의 느낌은 저는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까만색 축구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까만색이 아니라 회색이죠 저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흰색인 줄 알았는데 흰색이 아니라 회색 제품이었어요 회색 제품인데 이 회색 제품은 까만색으로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이 까만색이 되어 있고 반짝반짝되게 가공 처리되어 있고 이런 제품을 보는 거랑은 사뭇 다르게 가죽이 원래 캥거루가죽 캥거루를 이렇게 잡아서 그 털을 뽑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레이? 아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톤에 가까운데 거기서 이제 흰색도 되고 까만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이 제품은 원래 캥거루 가죽의 오리지널함이 잘 살려져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 까만색이 지금 되어 있는 엘리트 버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어퍼 차이가 상당히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스웨이드처럼 그 소위 말하는 광 처리 반짝반짝 그 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수 처리도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체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퍼 표면을 이렇게 만지면 정말 극단적으로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만져봐야만 약간 와 하고 감탄이 날 정도로 굉장히 어퍼는 부드러운 가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